창원대 여러분 창원대라고 하면 명태균이 창원대학을 나온 것 같은데요. 창원대 학생들이 대잡을 어제 붙였습니다. 10개 정도를 게시하는데요. 명태균이 부끄럽다. 창원대의 선배인 명태균 부끄럽답니다. 대자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역사 왜곡 문제들이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썼다. 학생들이 한 거죠. 창원대를 졸업하신 명태균 선배. 명태균 선배는 창원대의 수치입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나서서 전쟁 도발을 하면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창원대 학생들은 국정농단 의료대란 이태원 참사 등 굵직한 사안들을 열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원대의 수치다. 명태균은. 대통령과 김건희, 명태균을 꼭 심판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중립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게 중요한 말 같은데,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살아갈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도 국민항쟁의 불길은, 부마항쟁도 부산대학에서 시작됐죠. 당시 부산대학은 유신정권에 상당히 중속되어 있는 그러한 시위나 대모를 70년 때 하지도 않았었는데 부산대학이, 그래서 이화여대생들이 뭐 이렇게 이상한 걸 부산대학에 보낸다. 그러니까 있을 정도였는데 부산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그것을 강경파로 진압하느냐, 온건파로 하느냐. 화들짝 놀란 박정희 정권의 집단 내에서 박정희의 오랜 친구인 김재규의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차지철 강경파가 제거되는 게 나타납니다. 4.19 혁명도 마산에서 일어났죠. 결국은 지방에서 특히 경북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김주열 열사 마산에서 체류탄이 박힌 모습을 보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원대학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전국 대학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학 교수들이 도저히 못 참을 것인지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 대학을 필두로 해서 한양대학 그리고 숙명여대까지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동과 퇴행이 자행되고 있다. 한양대학의 교수들의 시국선언입니다. 김건희 국정론당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전쟁을 조정하고 있다.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통탄한다. 윤석열과 김건희에 향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으로 아마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식인 사회에서 굉장한 모멸감과 수치심, 분노들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창원대 학생들이 대자벌을 붙였듯이 대학가의 교수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들도 확산돼서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바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고 그 내 삶의 미래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체입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파괴되는 삶을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끌어내림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젊은 학생들 그리고 대학가에 퍼지고 있는 시국선언 우리 중요하게 쳐다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국민중대회 그리고 비상시국회 아마 민주당도 합류할 것 같은데 5시에 용산에 돼 있다고 그러죠. 정확한 시간은 제가 들었는데요. 이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말이죠. 국감에서 폭로된 사실인데 완전히 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 전 한 번에 마포대교에서 김정은처럼 말이죠. 희철하는 것처럼 사진이 아주 국민들의 수치심, 모멸감, 지가 뭐 된 것처럼 말이죠. 그 사진이 있었는데 김건희가 10월달인가요? 대통령 전용기, 공군 1억이죠. 이것을 지멋대로 썼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없었고요. 제주도의 서귀포 축제에 참석하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시고 공항에 내리셨다고 합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뜨면 항공이 통제된다고 해요. 공항에. 제주도 서귀포 내려가시는 민간 비행기들이 아마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대통령 전용기 나홀로 탑승. 참 대단합니다. 완전히 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 형법과 항공보안법 위반이라고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적 재산을 지멋대로 쓰는 사유화 시킨 것이고 국기 물란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인가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연속에 참석했습니다. 여기가 박수 받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한 얘기가 개혁에는 저항이 뒤따른다.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4대 개혁. 의료 개혁. 윤석열이 얘기하는 의료 개혁인가 모십 개이기 때문에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응급실 비상이 걸리고 말이죠.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완전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개혁이라고 합니다. 교육, 연금 개혁. 이걸 당장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봉기와 국민의 압박에는 독재자들을 항상 저항합니다. 저항하다가 꼬꾸라집니다. 이승만은 하와이로 튀었고 박정희는 가장 측근에게 암살당하면서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마찬가지로 내란죄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다 감방에 갔습니다.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외침을 듣고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그들의 장례를 위해서 좋겠죠. 그러나 지금 하는 걸 보면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스스로 내려올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끝까지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릴 정도로, 국민들이 질릴 정도로 저항할 것 같습니다. 내일 윤석열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은 아마 오늘 저녁 정도요? 며칠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러나 하여튼 박빙주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주라든가 조지아주라든가 미시건 이런 쪽은 3, 4일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은 우편 투표가 있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개봉할 때는 신원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따다다다 해갖고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출구조사는 나오겠죠. 7개 경합주 결과가 미국 대선을 가름할 것 같은데 아마 예의주시하겠죠. 대통령실에서 7일 날 10시에 끝까지 하자. 끝장회견을 하겠다. 윤석열 스타일 여러분 잘 아시죠? 기자가 한마디 물어보면 자기 얘기를 미주알코주알 하면서 다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기자들은 눈치 보일 것입니다. 몇몇 안 그런 기자들도 있겠지만 눈치 보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계속 추입해야 되니까요. 또 그때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삼겹살에다가 많이 잘 먹었잖아요. 해외연수도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날카로운 질문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기자들이 물어오면 끝까지 다 얘기하고 토론하겠다고 합니다. 뻔합니다. 아마 이 내일의 기자회견은 더 국민들에게 분노와 불을 붙일 것이 뻔합니다. 자기 잘났다 그러겠죠. 잘못한 거 없다. 파워치였다. 기올백은. 유감 표명하겠다.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전향적으로 나오면 그러나 특검법이라든가 또 공천 개입이라든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천에게 공천을 줬다는 현행법 위반자입니다. 범법자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범법자의 기자회견을 우리가 또 내일 10시부터 눈 뜨고 봐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겠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답변할 의사가 있고 반성하고 성찰한다 그러면 고개 180도 숙여서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먼저죠. 그리고 부인도 사과시키고 특검법을 받겠다는 것이 정직하고 올바른 자세인데 전혀 최근에 하는 행태를 보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닐까 봅니다. 기자들이 어느 정도 질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인기 침투,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수출한다, 지원한다는 문제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내일 공교롭게도 8일 날은 명태균이가 검찰에 소환됩니다. 명태균이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 한 달 안에 하야하고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스모킹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검찰 소환되면서 명태균이가 한마디 할지 겁먹고 또 이미 대통령이시라고 딜을 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마치려고 하는 것인지 하여튼 내일과 모레가 정당이 정권에 어느 정도의 명태균 사태를 정리할 것인지 본곡점이 될 것 같은데 큰 기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보지 마십시오. 분통만 터질 겁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의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 윤석열은 왜 거짓말할까요? 일단 거짓말의 스토리를 한번 보고 왜 거짓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십시오.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윤호진 세무서장이 변호사 소개해 준 적이 있느냐 하니까 하루 종일 없다고 청문회에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본인의 통화록을 공개하자 거짓말이 탈로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변호사 남 무슨 변호사인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사람을 윤석열이 소개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윤호진 전 세무서장의 경찰 단계부터 변호를 했다고 그러는데 뇌물이 오갔다는 거 아니에요. 뇌물 거기 리스트에 윤석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했겠죠. 이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봤던 윤석열의 거짓말 1호입니다.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전시회 때 재벌들 협찬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우물딱주물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내 장모는 남에게 10원짜리 피 한 장 준 적이 없다. 도촌동 땅 문제인데 이 장모 이 사람은 구속됐죠. 그 뭡니까? 은행 계좌 자기 명의로 안 해왔고 구속됐죠. 또 내 아내는 도이치모터스 2021년까지 투자만 받지 손해만 보고 저렴했죠. 아 23억을 벌었는데요. 치세조정까지 했는데요. 풍종매맹까지 했는데요. 이거 다 뭡니까? 선거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는 한 뭡니까? 탄핵 형사소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참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거 탄핵사유입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탄핵사유 하도 많지만 명확하게 드러나는 탄핵사유들이 이때에 드러나는 거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떠오르십니까? 바이든 날리면 모든 국민들의 청각 테스트를 했던 바이든 날리면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죠. 또 TV토론회에서 왕자를 이게 세 번 들고 나왔어요. 3차, 4차, 5차. 그래서 누구죠? 다른 패널이 후보가 물어보니 유승민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옆집 할머니가 응원한다고 새겨줬다. 토론회 때마다 이웃집 할머니가 와서 왕자를 써줬나요? 참 충성스러운 할머니네요. 아주 또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 했다가 또 번복하고요. 최상명 사건 국방장관 통화한 사실 없다. 그런데 통화 기록이 나오죠. 또 김건희 명품백 반환하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밥먹지지 거짓말을 해요. 최근에 명태균 사태가 일어났을 때 2021년 7월에 명 씨와 두 차례 만났던 경선 이후에는 통화한 사실 없다. 그런데 6월 중순에 통화육성 녹취록이 공개됩니다. 그건 말이지 당에서 얘기했는데 당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죠. 또 거짓말. 이외에도 거짓말을 수두룩할 겁니다. 이 사람은 폭탄주 먹을 때 거짓말 안주는 그냥 먹는 모양이죠. 잘 가는 어떤 주점에 거짓말 안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여튼 류이미 방심위원장에서 주단 방송사 중징계도 모른다고 잡았대요. 이게 아마 그거 한번 띄워봐주세요. 내장모와 상담항에 50억 정도 상의당이 있다. 이게 아마 주요한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죠.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답니다. 누가요? 최우수지가. 사기를 친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를 자기 검사사회한테 상의했다 그러면 사기당하지 않았을 텐데 상의하고 사기친 건 아닌가요? 혹시 빠져날 구멍이 어디에 있냐 물어보고 이거 해도 내가 서울중앙지검이 있으니까 다 해줄 테니까 확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녹취가 된 게 아니니까. 결혼하고 나서 장모를 만날 때 제발 좀 지내시고 잘 지내시고 돈을 빌려줘거나 투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야 돼. 은행 잔고 증명 위조해 왔고 말이죠. 실형을 받았죠. 요양급여 수급도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양평공지구 땅 한두 건이 아닙니다. 누구죠? 정대철 회장 정대철 누구죠? 정 회장 당하고 말이죠. 자기는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자에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그거 돌려달라고 법적인 조치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요? 그랬나요? 대단합니다. 또 이제 자기 마누라 부인이라고 그러죠. 영부인이시죠. 김건희 주가 조작선수인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랬다가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돈 없는 서민들은 그런 것도 못하는 하여튼 돈이 많으시니까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실력이 있다고 해서 맡겼는데 손실이 났대요. 그런데 그냥 7초 만에 그냥 매수하고 바로 통종매매하고 그래요?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해서 어디죠? 신한증권인가요? 그 계좌에 딱 전화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절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아주 여기 뉴스타파에 낸 기사인데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표정이 참 어머! 참 대단합니다. 아까 윤호진 씨 이것도 뽀롱이 난 거죠. 거짓말. 윤석열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회심리학자인 김태영 소장한테 한번 문자를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김태영 소장이 답변을 보냈습니다. 습관이다. 습관. 거짓말하는 건 습관이죠. 처벌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습관이다. 이거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김태영 소장 나오면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적으로 예를 들면 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밥먹듯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 습관이다. 평소에 습관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뭐냐 하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마 이건 집안에 뭐 하여튼 남의 가정환경까지 제가 들먹거리지는 않겠습니다. 뭔가 있었던 거. 또 자기 방어다. 자기 방어를 거짓말로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나 비서관한테도 그게 거짓말한가요? 직언을 하면 거짓말하나요? 그리고 김건희의 지시다. 기억력에 쇠퇴한다. 술을 하도 먹으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하여튼 김건희의 지시다. 뭐 한 네 가지 정도를 우리 심리학자가 저에게 보내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윤석열은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폭탄주 마시듯이 하는가요?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고 국민 알기를 뭐로 아는 것인지 발톱에 때라도 만큼만 안입니까? 거짓말 치고 넘어간 선거법 위반인데요. 자식의 자식은 선거법 위반으로 범법 행위를 해놓고 정의적인 이재명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 하나로 다음 주에 재판 선거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일 기자회견이 무슨 얘기를 할지 보지는 마시고요. 제가 정리해서 다 다음 날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 대통령 습관화된 거짓말쟁이 윤석열 오늘 제가 말씀드렸고 이 거짓말한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한 것은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얘기해봐야 소용없는가요? 이들이 어제 우리 한 분이 나오셔서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들이 자괴감이 든다라고 그랬답니다. 술자리에서 창피하다 스스로 부끄럽다 자괴감이 든다 지금 대통령실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술자리에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